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관련된 내용으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수도권에서도 땅값이 비싸다든지 전략적으로 교통이 용이한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는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인천시가 포함이 되는데 인천시는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화, 옹진,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동들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공단, 다만 남동공단에서 산업단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구리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하남시, 고향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그 다음에 시흥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월, 반월 지역 있잖아요. 반월공단. 이쪽은 또 제외가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제 백만 도시 중에서 백만 도시에 육박했나요? 용인시가 지금 빠져 있어요.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파주시라든지, 파주시도 인구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빠져 있는 곳이 김포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용인, 파주, 김포 이런 곳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중가를 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세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수도권 집중지역에 대한 개발, 집중지역에 대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 본점을 이전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가세율 자체는 보통의 취득세율 자체가 4.6%로 알고 계실 텐데 중가를 하게 되면 표준세율 4% 더하기 중가기준세율 2% 곱하기 2배수 하게 되면 이게 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든지 농특세를 포함하게 되면 한 9.4% 정도로 4.6% 세율보다 2배 이상의 취득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 대한 중가 9.4%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감면이 되죠. 75%의 취득세 감면이 되겠지만 어쨌든 중가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창업도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서 하게 되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결국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서 본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갖고 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개념적으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역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